안녕하세요. 저는 보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도 우리 일상성화주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비 되는 문장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. 회전 타이 도어 러 회전 타이 도어 러 멍지가 많아요. 회전 타이 도어 러 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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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 도어 러 멍지 너무 많아요. 회전 타이 도어 러 도움비 회전 타이 도어 러 다시 회전 타이 도어 러 언제 오세요? 非常好 회전 타이 도어 러 나 차라 나 추라 꺼냈다 나 추라 꺼냈다 나 추라 나는 잡다 들다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 추라 나오다 나 추라 또 한 번 나 추라 다시 나 추라 이거 라이는 여기서 경성을 해주세요 라이 이 단어는 글 읽을 때는 그냥 이성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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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문장에 들어갈 때는 마지막에 넣을 때는 항상 경성을 해요 나 추라 또 한 번 나 추라 다시 나 추라 나 추라 혼자 해보세요 나 추라 어떤 물건 꺼내주세요 그대는 바자만 써야 돼요 바 뭐 뭐 나 추라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바수 나 추라 바수 나 추라 또 한 번 바수 나 추라 책을 꺼내세요 바수 나 추라 도 한 번 바수 나 추라 다시 바수 나 추라 혼자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댓글 남기주세요 니 넌 라이째 워마 니 넌 라이째 워마 니 넌 라이째 워마 넌 뭐 뭐 뭐 뭐 할 수 있나요 제 마춘하다 니 넌 라이째 워마 니 넌 라이째 워마 나를 데리러 우수 나요 니 넌 라이째 워마 도 한 번 니 넌 라이째 워마 다시 니 넌 라이째 워마 마지막 니 넌 라이째 워마 혼자 해보세요 非常하 니 넌 라이째 워마 가오 더 딘 뭐 가오 더 딘 뭐 추울여 하수 나요 해결 하수 나요 가오 더 딘 뭐 가오 딘 해결하다 추울여 하다는 듯이 가오 더 딘 여기 더는 가는 부어 그래서 여기서는 더는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세요 가오 더 딘 뭐 혼자 할 수 있어요 이해해도 돼요 가오 더 딘 뭐 할 수 있나요 가오 더 딘 뭐 또 한 번 가오 더 딘 뭐 다시 가오 더 딘 뭐 혼자 해보세요 가오 더 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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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울여 할 수 없소 할 수 없다 해결 할 수 없다 다 돼요 가오 더 딘 가오 더 딘 또 한 번 가오 더 딘 다시 가오 더 딘 혼자 해보세요 가오 더 딘 가오 더 딘 가오 더 딘 여기 부는 가는 부어 부정시에요 그래서 부는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세요 가오 더 딘 할 수 없어 가오 더 딘 지에이인 헌난 지에이인 헌난 담배를 끊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에이인 헌난 지에이인 헌난 지에 끊다 이엔 담배 지에이인 헌난 담배 끊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지에이인 헌난 다시 지에이인 헌난 두 한 번 제 인 헌 난 혼자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 제 인 헌 난 초이니오 초이니오 허풍을 떨다 말도 안 돼 뭐 믿어 거짓만 사기꾸냐 초이니오 초이니오 이 뜻이는 원래 초이는 불다 녀은 소 이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못 믿어는 거야 그래서 초이니오 라고 얘기해요 다시 초이니오 이거는 친구 사이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무슨 혹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아 뭐야 초이니오 못 믿어 초이니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초이니오 또 슥다 떨다 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초이니오 다시 초이니오 두 한 번 초이니오 초이니오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초이니오 린 린 린 시왕 린 린 시왕 시왕 실망하다 린 린 시왕 너무 실망해요 린 여기서는 에게 린는 사랑해요 사랑에겐 너무 실망을 해줬어요 사랑에게 실망을 해줬어요 린 린 시왕 그리고 한 번 린 린 시왕 다시 린 린 시왕 린 린 시왕 혼자 해보세요 린 린 린 시왕 린 린 시왕 린 린 린 시왕 고 취 다가 자오 고 취 다가 자오 린 린 시왕 고 취 가서 다 자오 인사 하다 그 여기서는 종 예 해도 되고 한 번 예 해도 돼요 고 취 다가 자오 고 취 다가 자오 다시 그 여기서는 좀 이해해도 되고 한 번 이해해도 돼요. 그 여기서는 좀 이해해도 되고 한 번 이해해도 돼요.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는 동시에 누구 왔어요? 그러면 친구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고추 다가 쟈호. 다시. 고추 다가 쟈호. 애기 애기 시켜요. 야, 가서 인상해 라. 고추 다가 쟈호. 니 고추 다가 쟈호. 니 고추 다가 쟈호. 고추 다가 쟈호. 다시. 고추 다가 쟈호. 혼자 하고 있어요. 非常好. 고추 다가 쟈호. 루어소 루어소 여기 이야기할 때는 이거 쏘는 일성이 되지 않고 경선을 하세요 루어소 아니고 루어소 이 말투는 좀 더 자연스러워요 루어소 다시 루어소 말이 많다 말하는 것이 너무 숙박스럽다 루어소 다시 루어소 루어소는 동사예요 그래서 문본은 명사처럼 그렇게 쓰지 않아요 루어소 또 한 번 루어소 그래서 옆에 사람은 좀 시끄러워요 좀 말이 많아요 아니면 얘기한 내용이 좀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루어소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루어소 다시 루어소 또 한 번 루어소 다시 루어소 혼자 해보세요 루어소 루어소 你结婚几年了?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. 你结婚几年了? 대답해주세요. 결혼하는 분. 你结婚几年了? 干脆别去了. 干脆别去了. 차라리 가지 마세요. 干脆 차라리. 别了. 뭐 뭐 하지 마세요. 如果 러는 말투 중 주로 수 있어요 정도 가벼운게? 干脆别去了. 干脆别去了. 차라리 가지 마요. 干脆别去了. 다시. 干脆别去了. 读 한 번. 干脆别去了.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. 干脆别去了. 睡得太晚. 起得太早. 睡得太晚. 起得太早. 睡得太晚. 起得太早. 睡得太晚. 起得早. 여기 더는. 重度. 我요. 睡得太晚. 起得太早. 睡得太晚. 起得太早. 睡得太晚. 起得太早. 睡得太晚. 睡也게 할 때는 효마로세요. 睡,睡,睡. 睡得太晚. 起得太早.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. 起降인드리스. 睡得太晚. 睡得太晚. 起得太早. 你一天工作几小时? 你一天工作几小时? 하루에 몇 시간 이를하세요. 你一天工作几小时? 一天, 하루. 几小时, 몇 시간. 你一天工作几小时? 하루에 몇 시간 이를하세요. 你一天工作几小时? 혼자 해보세요. 非常好. 你一天工作几小时? 带他 해주세요. 带他弄기주세요. 你一天工作几小时? 오늘 가르치는 문장 어때요? 여러분에게 준비 돼요? 준비 되면 点赞 关注 눌러주세요. 再见 关注 你一天工作几小时? 没有 赉 감사합니다.